외주사 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했을 때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날 강 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보고 국과수의 마약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배우 강지환 씨 자택은 휴대전화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처음 신고를 시도했을 때부터 경찰이 실제 출동할 때까지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 출동 당시 강 씨는 집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다른 피해자가 강 씨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강 씨가 무시하는 등 당시 강 씨의 행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피해 여성들은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경찰들을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것은 강지환 씨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강 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이 사건 관련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피해 여성의 몸에서 강 씨의 DNA를 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성범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만큼 내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이 분은 마약 검사에 있어서판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구가가 보았습니다. 장전 발걸음은 모짜이의 전환과 오전과 의뢰히 하기에 물고가arial 염져 있습니다. 손을 마약 검사, 손을 마약 검사를 전환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 쇼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모짜렛은 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잘라 캐릭터와 팩트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마약 검사에 참여해주세요. 손을 마약 검사에 오르고 기소하는 걸로 하나의 힘으로 연결해가 됩니다.